한국 폴리텍 대학 영주 캠퍼스가 전국 34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. 영주 캠퍼스는 지방 중소도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신입생 등록률 100% 행진을 이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영주 캠퍼스는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설비학과를 에너지설비학과로 개편하고 특히 전자통신학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2년제 과정으로 승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